네 오늘 블링매직 3종 세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종승입니다. 네 종승씨 오늘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거 블링매직 3종 세트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그렇죠. 저는 벌써 아직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거렸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이 제품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제품 우리가 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데 저희가 먼저 구성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저희 블링매직 에센스 이거 단품으로 구매하시면요 오늘 39,000원이구요. 또 옆에 보시면요 수분 쿠션 있습니다. 쿠션은 29,000원. 그리고 옆에 cc크림이 있는데요. 19,000원. 그런데 이거 오늘 3종 세트 한꺼번에 구매하면 정말 더 대단한 혜택이 있다고. 원래 이렇게 3개를 다같이 구매하시면요 8만 7천원이에요. 어 8만 7천원. 3종 세트를 모두 구매하신다. 그러면 7만 7만 9천원. 그럼 8천원이나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3개 다 구매를 하셔야 되는게 맞는거네요. 네 그렇죠. 여러 고객 여러분께서 뭐 필요하신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 3종 세트로 구매하셨을 때 그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구성일 때요. 3개 다 구매해보시면 정말 좋은데 저는요. 3개 다 정말 맘에 들더라구요. 그렇죠. 맘에 안들 수가 없어요. 맘에 안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건데 저는 그중에서도 먼저 소개해드릴 에센스. 에센스. 저는 이 에센스 가요. 정말 대박 사슴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입니다. 정말. 이게 남녀공용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우리 사실 시중에서 남녀공용 제품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여성 제품을 남성이 쓰긴 하는데. 맞아요. 남성 제품을 여성이 씁니다. 정말 못쓰죠. 그건 안돼요. 근데 이 남녀공용으로 나와있으니까. 집에서 어머님들이나 우리 안평분들. 그리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보면 남성분들은요. 사실 화장품 그냥 집에 있는거 아무거나 쓰시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라던지. 종색이 스르고. 좀 약간. 오늘 피부가 좋아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숨어서. 숨어서. 몰래 좀 바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녀공용으로 나와있으니까. 뭐. 당당하게 쓰는거에요. 찍찍해서 쓰는거에요. 당당하게. 게다가. 종순씨 근데. 종순씨는 BB크림 이런거 바르세요? 어. 아주 가끔씩 바르거든요. 어떤. 약간 데이트할 때나. 데이트할 때. 소개받을 때. 소개받을 때. 그럴 때 하긴 하는데. 남성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거에요. 약간 좀. 발랐는데. 뭔가 피부에 얹혀진 듯한 느낌. 답답한 느낌.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가 싫어서. 저는 잘. 그렇게 꾸준히 바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블링매직 에센스는요. 요거 하나만 바르셔도. 2배. 커버력이 어느정도 있어요. 그렇죠. 에센스인데도. 그럼요. 커버력이 있다. 전 정말. 정말. 이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뭐. 따로 귀찮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로션 대신. 요거 하나만 바르시고. 나가셔도. 충분하게. 톤 보정도 되고. 커버력도 어느정도 되니까. 응. 그쵸. 저는요. 제형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보시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크림같죠.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 같은 느낌. 생크림 같은 느낌인데요. 생크림 같은 느낌인데요. 이 느낌을요. 이렇게 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크림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펴 바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보시면요. 보이세요. 이 성글성글성글 맺히는 물방울. 이게 정말. 여기 진짜. 뭘 뿌리지를 않았는데. 물방울을 맺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알갱이가 톡톡톡톡 터져가지고. 지금 피부에 싹. 들어간다. 근데 이 알갱이가. 알갱이도 알갱이인데. 보이시죠. 환해진 느낌. 정말 환해졌어요. 이렇게 환해졌기 때문에요. 제가 좀 더 펴서 발라볼게요. 정말 이 마법같은 게 뭐냐면요. 정말 블리 매직이에요. 마법같은 게 뭐냐면. 에센스인데. 피부 보정이 돼. 근데. 피부 결도 좋아지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즉각적인. 즉각적인.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벌써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이쪽이 바른쪽이고. 이쪽이 안 바른쪽이죠. 확실히 화나죠. 대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집에서 다 씻고 있는데. 남친구가 갑자기 왔어. 빨리 나오래. 그럴 때.